자, 안녕하십니다 황황 이거 봐 내가 난리나는 거 보여줄게 봐봐 하나, 둘, 셋, 짜잔 포켓몬빵! 짜디오 구했어 나 처음 먹어봐 1시간 반 동안 줄 서가지고 구한 포켓몬빵을 나한테 친구가 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이지 않아? 자, 그럼 포켓몬빵을 이제 뜯나? 아니죠? 왜? 이따 오리오너면 뜯어야지 자랑하면서 뜯게 귀여워, 비키 야, 너무 비키 에? 박세인? 너, 너, 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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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화났어 너 포켓몬빵 구했냐? 너 어떻게 알았냐? 너 맨날 내가 뭐하면 알더라 다 알지? 어떻게 구했어? 우리 교회 친구가 나 포켓몬빵 줬어 고마워서 키링 하나 줬어 진짜 나는 왜 안 좋아? 너랑은 안 친하잖아 또 내 친구도 모르잖아 부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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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약 올리는 거야? 뭐가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럽구만 안 부러워? 응 우리 집에도 많아? 집에 10개나 있어 10개 넘게? 너 뭐 나오는데? 너 뭐 나오는데? 하나? 좋은 거 많이 나왔어? 뮤도 나오고 와 진짜 뮤도 나와? 대박 사실 거짓말인데 너무 부럽잖아 이거 구하기 힘든데 아빠한테 사달라 그랬는데 절대 안 사줬어 나빠쇼 너무 신난다 오리온 언제 오냐? 궁금해 언제 뜯어볼 거야? 지금 뜯어봐 안 돼 이따 오리온 오면 자랑하면서 뜯을 거야 오리온 언제 오는데? 이따 오후 5시 넘어서 와 아직 멀었잖아 야 너 핸드폰 올리는 거 아니야? 어? 그러네 내 폰이네 누구지? 진짜 찬란척만 하네 코켓몬빵 있다고 진짜 되게 잘 가지고 오 여보세요? 아 소라야 어 숙제 범위? 잠시만 어 56쪽부터 57쪽까지 문제 풀어오기 응응 응 안 간다? 어 그래 가라 어? 박세인 아 박세인 우리 집 잠깐 왔다가 응 어 진짜? 유튜브에? 완전 재밌겠다 키키키키 위키 지금 당장 풀게 아 알겠어 끊어 아 내일 봐 흥 유튜브에 진짜 재밌는 거 있대 이렇게 누워서 봐야 재맛이지 키키키 위키 인정? 아 아 아잠 늘었네 잘 졌다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내 포켓몬빵 여기 내 포켓몬빵이 있어요 정상인데 어? 없나? 어디 갔지 내 포켓몬빵? 여기다 분명히 났는데 아 포켓몬빵에 발에 달린 것도 아니고 어디 갔냐고 설마 박세인? 어 여보세요 아 설화야 어 진짜 범위? 잠시만 어 56쪽부터 57쪽까지 문제 풀어오기 응응 응 난 간다 어 그래 가라 아 진짜인가봐 박세인이 가져갔나봐 제발 박세인 박세인 죽었어 진짜 박세인 나 이 사람 저기서 띠무실 뺏고 있는 거 봤는데 네? 봤어요? 어디서요? 저쪽? 에잇 내놔 이거 다 내 거야 알겠어? 흥 야 박세인 오비키잖아? 너지? 너가 가져갔지? 뭐야? 무슨 소리야? 너가 내 포켓몬빵 너가 내 포켓몬빵 가져갔지? 뭐라고? 포켓몬빵이 사라졌다고? 너가 아니면 누구냐? 포켓몬빵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몰라 모르는 척 딱 잡았대네 박세인 거짓만만 치고 너 절교야 진짜 언제부터 친구였다고 절교래? 억울하게 진짜 짜증나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너 왜 이렇게 심술이 났어? 박세인이 내 보라색 포켓몬빵 가져갔어 포켓몬빵? 내 친구가 1시간 반 동안 줄 서서 겨우 산 거 나한테 준 건데 뭐 여기 식탁 위에 있던 그 보라색 포켓몬빵? 식탁 위에 있던 거? 어? 어떻게 알았어? 너가 아무데나 그냥 휙 내팽개쳐놨길래 엄마가 잘 놔뒀지 뭐라고? 잘 둬? 어디 해? 아깐 너 잘 때 어? 그러네? 내 폰이네? 누구지? 진짜 잘한 척만 하네 박세인 몸빵 있다고 진짜 잘한 척하네 어? 엄마 네 엄마 네 네? 네? 피자요? 5분이면 가요 네 지금 네네 네? 피자라니 당장 가야지 어 여보세요? 아 설화야 아 이렇게 누워서 봐요 제일 맛있지 키키키키키키 인정? 이거 이거 귀한 거라 그러던데 없어졌다 그러면 또 애들 난리 나는데 이렇게 내가 잘 보관해야겠다 아휴 정말 그래서 엄마가 창장에 잘 놔둔 거야 자 여기 있다 포켓몬빵 아 진짜 그런 거였어? 박세인이 가져간 줄 알고 의심했는데 아우 왜 그랬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 의심하면 안 되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랬어도 세인이한테 사과해야겠네 아 엄청 뭐라 그랬는데 여보세요? 박세인 진짜 짜증나 미안 너가 가져간 줄 알고 사과했으니까 됐어 고마워 이거 같이 열어볼까? 그러든지 와 대명의 포켓몬빵 오픈이다 내 인생 처음이야 나도 처음 봐 눈앞에서 오픈하는 거 와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인가 오 토케피나 푸링 같은 귀여운 거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맞아 여러분 나왔으면 좋겠다 열어보겠습니다 오 냄새 냄새 좋은데? 블루베리 향 나 오 맛있을 거 같은데 와 안 보여 안 비춰서 안 보여 자 열어볼게요 진짜 뭐가 나올지 뭘까 오 리자드 와 엄청 좋아 멋있잖아 리자드가 나왔습니다 엄청 멋져요 부럽잖아 드디어 포켓몬빵 열어보고 너무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비키빵도 나왔으면 좋겠다 오키들 내 스티커 나오면 완전 대박이야 왜냐면 내가 여기 중에서 제일 세거든 아 오마이비키빵도 나왔으면 좋겠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와 이거 먹어보자 블루베리빵 맛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맛없대 먹어볼게요 맛 진짜 없는지 있는지 음 블루베리 향 나 맛있어 음 블루베리 향기 음 맛있잖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누명 뽑기 사라진 포켓몬빵 찾고 띠브씨 뽑기 대성공 송상모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수 지적이 지적이는 연애 처논 지적이